안녕하세요 아깔라라 세열사 다수 성탄님 초기의 영동역 한번 소진해볼께요 예주 월요일 목요일 밤 9시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꽃한기에 주저 영동역에서 그대 처음 만났고 마차다리 건너 로타리를 거닐며 안없이 사랑했는데 그 사람 어디 가나요 추억은 가슴속에 남아 말없이 말을 떠나네 이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우리 잊지 못할 영동역으로 그대 다시 돌아와요 처음 만남 설렘 영동역에서 그대 기다릴께요 가수 성탄님 매주 월요일 목요일 밤 9시입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게 영동역 가수 성탄님 매주 월요일 밤 9시입니다 전용노을 치는 영동역에서 우리 손을 꼭 잡고 기타타고 떠나 중풍령 공원에서 영원히 사랑하자들 그 사람 어디 갔나요 추억은 가슴속의 맘에 말없이 나를 떠나들 이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우리 잊지 못할 영동역으로 그대 다시 돌아와요 처음 만남살렘 영동역 그대 기다릴게요 나 그대를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